1.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 영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휴게음식점 영업 2. 일반음식점 영업 3. 단란주점 영업 4. 유흥주점 영업 정답은 1. 휴게음식점 영업 2. 일반음식점 영업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 관할 시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보건소장 4. 관할 세무서장 정답은 1. 관할 시장 3.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물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식품 원료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식품 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 식소 3.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 식소 4. 중소기업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 식소 정답은 4. 중소기업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 식소 5.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관청의 연결로 잘못된 것은? 1. 단란주점 영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식품청감을 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청 3. 식품조사처리업, 시도지사 4. 유흥주점 영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정답은 3. 식품조사처리업, 시도지사 6.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이 아닌 것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3.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구균 식중독 7.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1. 엔테로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에르고톡신 4. 아플라톡신 정답은 1. 엔테로톡신 8. 다음 식품과 독성분의 관계가 틀린 것은? 1. 독보리, 테물린 2. 섭조개, 삭시톡신 3. 보거, 베네루핀 4. 독버섯, 무스카린 정답은 3. 보거, 베네루핀 9. 도자기류의 알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1. 석탄산 2. 카드뮴 3. 칼슘 4. 포르말린 정답은 10. 과일, 채소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 표면 처리하는 식품 첨가물은? 1. 강화제 2. 피막제 3. 보존료 4. 품질개량제 정답은 2. 피막제 11. 식당 종업원의 손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승홍수 2. 중성세제 3. 역성비누 4. 염소용액 정답은 3. 역성비누 12.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치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1. 인돌 2. 황화수소 3. 아세톤 4. 휘발성 아민 정답은 3. 아세톤 13.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4.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은? 1. 승홍 2. 마니톨 3. 붕산 4. 포르말린 정답은 2. 마니톨 15. 모카시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는? 1. 솔라닌 2. 고시폴 3. 테트로도톡신 4. 아미그달린 정답은 2. 고시폴 16.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는 액체 상태로, 동물성 유지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발연점의 차이로, 2.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융점의 차이로, 3.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가소성의 차이로, 4.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유화성의 차이로, 정답 2.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융점의 차이로, 17. 일반적으로 프로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는 식품은, 1. 효모, 2. 녹엽채소, 3. 콩나물, 4. 감자, 정답 2. 녹엽채소, 18. 산과 당이 존재하면 특징적인 젤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1. 글리코겐, 2. 섬유소, 3. 팩틴, 4. 전분, 정답 3번, 팩틴, 19. 숙주나물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완두를 싹 틔운 것, 2. 납두를 싹 틔운 것, 3. 대두를 싹 틔운 것, 4. 녹두를 싹 틔운 것, 정답 4번, 녹두를 싹 틔운 것, 20. 육류의 세계안정제, 밀가루의 품질개량제, 과체류의 갈병과 변색방지제로 이용되는 비타민은? 1. 나이아신, 2. 리보플라빈, 3. 티아민, 4. 아스코르빈산, 정답 4번, 아스코르빈산